하하하하하 왕명수 잘했나? 왕명수 잘했나? 왕명수 잘했어? 왕명수 잘했어? 형 다왔어요 응 다왔어요 아 역시 이번 미션은 코인 액틀 그레이스 찜질방 3종 게임입니다 찜질방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로 총 3가지 게임을 합니다 소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나이, 체력 전혀 상관없어 노력만 있습니다 뭐하러 하십니까? 사실 저 인건미는요 저희랑 예전에 동고동락이라는 예전에 동고동락 2기를 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한 명씩 떨어지는 거잖아요 서바이벌 맨첩 떨어져서 맨첩 예능이 안 있어서 예능이 안 있어서 그때 당시에 예능 유망주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방수 같은 역할이었어요 아 그랬는데 제일 먼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끼를 다 펼쳐보지 못하고 그냥 아 제 생각에 되게 살려주려고 되게 살려주려고 살려주려고 인도형이 노래 한 번 해봐 그러면 노래를 뭐 했냐면 아침이슬이라고 정말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아니 그래도 좀 밝은 노래 아침이슬 정말 좋은 노래지만 아침이슬처럼 밝은 노래가 어디서 아니 경쾌 노래를 좀 해야죠 자 이제 형경이 하나 찍으래요 아 형경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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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끼리 아 진짜 아니 굉장히 둘이 친하다고 페스티벌이 여왕입니다 무슨 페스티벌 흉낙 페스티벌 다 가는 사람이에요 형경이가 가야지 그 클럽이 살아나요 아니 아니 클럽 갔을 때 여자분들은 이렇게 웨이브 치잖아요 이분은 힙합주예요 아니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정말 뭐야 뭐야 그럼 그녀들 보면 진짜 꿈을 잃으세요 자 그럼 빨리 게임하자고 좀 오래 걸렸죠 아까 얘기가 자 그 먼저 도착하신 좋은 팀이 우리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그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떼수건 어때요? 떼수건? 떼수건도 뭐 떼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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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아니야 떼수건 떼수건 떼수건을 가지고 하는 허리 씨름입니다 아 이거보다 이거 광복은 아시죠? 허리에 수건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잡아당겨서 양쪽 발이 먼저 떨어지는 팀이 네 그럼 우리는 인권이 형부터 그래 인권이 형부터 인권이 형 인권이 형 그럼 형 우리는 저부터 할게 성질이 형 성질이 형 아 이거 할 줄 알아?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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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해야지 아이 정말 인권 인권 아니 그게 너무 짧은거지 아니 지금 뭐하는거 인권 인권 이게 아니잖아 형이 너무 깜짝 놀랐어 발을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약간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들어 한 말이야 아니 돌려봐 돌려봐 발을 뭘 인권아 돌려라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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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석진이가 얼굴 안 나오잖아요 야 뭐야 하아 이러면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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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이나 떨어지면 지는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한 발이나 떨어지면 두 발 떨어지면 두 발 한 발 한 발 두 발 얘가 녹화 길게 하는 단위 하아 하하하하 되게 체력이 좋아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많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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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뭐였어? 형 뭐였어? 아 진짜 잘하네 인자 그라스 아 그렇지 형 역시 형님 다리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니까 일자로 돼 야 우리 예능계 역시 근데 다리가 거의 백인 소진네 여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자 준비 시작 어 형 어 형 어 형 쿵하셨잖아 쿵하셨잖아 쿵 인건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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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영원 월요 Rodriguez